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18년째 동결되어온 의대정원 논의에 합의하면서 의료진 확충의 물고가 트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증원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공론화나 기구를 통해 해당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이달 중 의협과의 의사인력수급축의 전문가 포럼을 통해 구체적인 의대 증원 규모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료계 내에서는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백 명까지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필수 의료인력 지원과 재배치가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지만 의협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입니다. 의대정원 논의는 현재 의료현안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 내에는 의대정원 관련 내용을 심의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2021년 1월 꾸려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그동안 회의가 개최된 것이 이외 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의대정원 학축 논의에 대해 의료이용자는 배제한 채 의협과만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됩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와 의협을 넘어 더 폭넓은 참여가 이뤄지는 공론화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주혜린입니다. break what what morning 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